30년 전 지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한 명이 라면 이렇게 고등어 나왔어요 니네 안 먹었어? 한 명이 없어 지금 내일이 이렇게 먹고 있어가지고 짠 먹어볼까요? 이 소짜야 왜 이렇게 만워 양이 와 냄비 높이 봐 냄새 죽인다 아야 기본 안주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남는 게 있어요? 그래도 난림이 들어오니까 아 진짜 밥은 일부러 조금 정도 오 맛있어 오 맛있어 어 맛있어 지금이야 라면 사리는 필수다 아 조명 있어요 근데 아 너무 이뻐 고기봐 고기봐 야 고기도 많아 다 퍼졌어 다 퍼졌어 아 어시피 추가하면 5천원인가? 네 케첩 케첩 머리 이렇게 빼앗고 싶어 멋쟁이셔 오 참 뜨겁다 이거 쉽게 먹어야 맛있는데 응 맛있나? 되게 호가 하이 네 도쿄 감사합니다 god 감사합니다.